싸고 좋은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것을 다 바라는 상태에서의 싸고 좋은 것은 없다. 리스크를 감수하면 싸고 좋은 것을 살 수 있다라는 주류 이야기하고는 반대지만 싸고 좋은 것은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로 예를 들어볼게요. 한정된 예산으로 오디오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노력은 유명하고 성능이 우수하고 디자인이 좋으면서 브랜드 위상이 높고 작고 가벼워서 취급이 편리하고 너무 오래되지 않았고 가격이 적절하면서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내구성을 지니고 있고 나중에 중고로 다시 판매하게 됐을 때 손해를 보지 않거나 쉽게 팔 수 있는 그래서 쉽고 편하게 구매를 이러한 조건 소개를 하면 저는 싸고 좋은 물건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양보 없이 모든 조건에서 좋거나 탁월한 것은 오디오에서는 사실상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몇 가지를 한두 두세 가지 정도를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비싼 물건을 산다던가 매우 힘들게 구매한다던가 이런 다른 약점의 단사를 하나를 끌어 한두 개를 데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비로소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여기서 저렴이 절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비교적을 의미합니다. 제가 보는 싸고 좋은 것은 어떠한 대가, 리스크, 가로치고 리스크라고 할게요. 이런 부분들의 일부의 그런 부분들을 사용자가 껴안을 수 있는 부분의 것을 데려온다면 그런 것을 치룬, 대가를 치룬 것이라면 있다라는 쪽인 겁니다. 브랜드가 유명하지 않거나 명망있는 고사하고 사용기 하나도 없는 그런 제품들을 선택하실 게 굉장히 주저하실 거잖아요. 이런 제품들, 그래서 재판매에 당연히 불리한 그런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분들이 디자인이 아주 별로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제품이라거나 너무 크고 무거워서 사람 장정 2명, 3명이 붙어야 될 만한 그런 일이라서 집이 웬만한 집이 넓지 않은 집에서는 쓸 수가 없는 유해 제품이라든가 너무 오래되어서 이거 뭐 쓰다가 그냥 당장이라도 부서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내구성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된다던가 특정 조건인 데에서는 별로이고 특정 조건에서는 탁월한다던가 가격이 애매한 설정이라던가 어렵고 힘들게 구해야 한다던가 일부 중요하지 않은 기능에 한 두 가지가 고장이 나있다던가 뭐 이러한 단점 몇 가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되면요 저는 갑자기 싸고 좋은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으로 싸고 좋은 제품들이 막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저로서는 그런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행복한 고민이 될 정도다 안 살 수가 없어서 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제품들이 적지는 않다 꽤 많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위에 요소들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이 많이 해당할수록 정말 저렴하거든요 구입도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경쟁이 별로 없으니까 사연 판매자는 가격을 자꾸 내리고요 뭐 한 두 차례 내리면 아 이 정도면 정말 싼대 하고서 그냥 집으면 되기 때문에 막 인기 있는 기종들은 빨리 안 사면 다른 사람이 차가기 때문에 내가 성급한 어떤 결정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차분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쪽은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게 막 힘이 들진 않습니다 개체수가 많지 않은 건 있습니다만 안 유명하거나 한다든가 뭐 너무 크고 무겁다든가 이런 것도 의외로 경쟁자가 많지는 않아요 파워 유저들, 오디오 쪽이라고 하면 거의 최상급 단위에서 이런 경험처럼 경험하신 분들끼리만의 싸움인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저도 봤을 때 굉장히 기기가 많아서 그렇다고 해서 파워 구매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살 수는 없거든요 공간의 한계 때문에 즈음의 포인트는 한정된 사람만이 아는 가치거나 어떤 리스크가 존재할 때는 좋은 것이 가치 대비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0, 40년 전에 강남아파트, 분당아파트 그때 강남이나 분당 막 논두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거의 그런 데를 뭐 이런 얘기 나왔던 때에 그런 신도시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지금은 거의 뭐 불폐가 될 만큼 두 지역은 거의 최강 지역 중에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20년 전에 LP 막 버리기 바빴어요 재활용장에서 굴러다 버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LP가 굉장히 가치가 높아졌죠 그때 남들이 다 버릴 때 LP를 수집을 했다면 싸고 좋은 걸 구입한 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 것은 그 예시만을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응용위에 취득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다른 시각이 열리게 되고 조금 더 넓은 기존에는 요만큼의 요소들로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바라봤다라면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측면을 말하는 것이고 제가 예전에 좀 그랬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제가 옛날에 그런 것 때문에 저 또한 유명기종 많이 찾아다녔고 성능 다 따지고 구입을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의외로 지금 돌입해서 생각해보니 그저 그런 물건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던 거구나 오히려 내가 그때 저런 건 저래서 싫고 이래서 싫고 이래서 싫었던 물건들이 이제 와서 바라봤더니 저것들이 진짜 보물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20년 전이라고 하면 포칼 마유비, BNW805, 다인 25주년 이 세기종이 북색프 3대장이라고 일컬어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그런 얘기를 자주 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창타에서 못 살 거 없다고 봤는데 다인이 지지보족을 하면서 샀고 BNW805 나와서 샀고 포칼 마이크로 유튜브에 B 나와서 샀고 그래서 썼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더라고요 어떤 건 좀 그냥 괜찮고 어떤 건 참 별로였고 뭐 이런 정도의 레벨 밖에 안 되는데 왜 북색프 3대장이었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이상한가? 이러고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제가 굉장히 다양한 경험치를 쌓고 나서 지금의 기준에서 세월이 충분히 흘렀고 저뿐만 아니라 다 카페 회원님들과 같이 듣고 이렇게 파면서 저도 느끼는 것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약간 10명 중 7, 8분은 거의 같은 생각이고 한두 명 정도가 약간 다른 의견 정도가 있는 건데 그것도 완전 반대까지는 안 돼 북색프 3대장들은 가격 생각하면 모두 가성비가 낮고요 인기가 있거든요 그때로서 지금도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까다로운 명까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걸 소유했다는 만족감이 당시로서는 좀 있었는데 지금 다시 여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만족감이 낮습니다 동급 대비 앞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다른 대가를 희생을 해야 돼요 A라는 앰프가 있고 B라는 앰프가 있는데 A라는 앰프가 성능이 더 좋길 소리가 더 우수하기를 원했다면요 전기 더 먹고요 크기가 더 크고 더 무거우면서 열도 많이 나고 그래서 내구성에 부담이 있고 이러면요 B라는 열이 안 나고 전기도 조금 먹고 크기도 크지 않으면서 이런 제품보다 이 제품이요 성능적으로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급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완전히 동일한 기술력까지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의 수준의 기술력이라면 이러한 방식이 성능 자체 면에서 더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동차로 예를 들면 출력이 높고 마력이 높은데 연비가 우수한 차량을 찾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뭐 지금이야 전기차를 산다든가 디젤을 선택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동일 가솔린 끼리의 이야기 디젤 끼리의 이야기 전기차 끼리의 이야기라면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다는 게 굉장히 모순이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동시대의 기술력으로는 의미가 작은 편이지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여기서 한 끗 차이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착을 했나 보다 싶을 정도로 막상 타고 나서 이용을 해보면 A6를 탔나 A클래스를 타나 이런 거에서 약간의 운동 성능에 대한 차이 하차감에 대한 차이 4륜에 대한 성능 이런 것들에서는 각각이 우열을 이렇게 들고 갖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게 하나가 무조건적으로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동급의 기준에서의 어떠한 판단일 때 너무 하나하나를 다 따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함정에 빠지는 케이스가 있음을 예를 들은 자동차는 물론이고 제가 제 주력 부단이 사진, 기자재, 오디오 여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들이 관찰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소리 좋은 앰플을 찾는다면 소비전력, 열, 크기, 무게, 방열판 때문에 막 닫히 빌 수도 있고 막 이런 위험들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소리 좋은 스피커를 찾는다면 오래됐거나 못생겼거나 너무 크거나 너무 무겁거나 다시 판매하기 쉽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인정해요 그리고 저렴한 오디오를 찾는다 그러면 중국산을 선택하다든가 심지어는 추천 절대 아닙니다 카피 같은 것까지도 선택해서 내구성이 결국에 그런 제품들에는 문제인데 중국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창피할 수도 있고요 카피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되면 애초에 내가 그 정도까지 큰 기대하고 산 건 아니니까 라고 말면 그 내구성에 대한 문제도 큰 문제가 안 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바라는 상태에서의 싸고 좋은 것은 없다 일부의 단점이나 특성, 리스크 같은 것들을 몇 가지를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안아버리게 된다고 하면 갑자기 선택지가 확 넓어지고 진정으로 나에게 어울리고 참 잘 만든 기종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선 성능을 갖고 있는데 작게 만들고 요만하게 만들고 소비전력 적게 만드는 쪽으로의 발전이 산업은 좀 그쪽으로 좀 많이 발전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절대적인 성능의 우위로 추구해서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던 새로운 뉴 패러다임 새로운 방식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는 딱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궤도화가 전반적인 산업에서의 성능적인 면에서의 상향 편준화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대기업이 아닌 작은 기업만이 절대적인 성능을 위해서 일명 하이엔드 명품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이런 제품들이 우수한 건 맞으나 그거에 따르는 브랜드 네임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싸고 좋은 것이라는 표현이 걸맞지는 않는 케이스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네 그래서 오디오가 어렵게 느껴진다 물건 구입하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싸고 좋은 것에 현혹이 되신다고요 그럴 때 저는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다를 떠올립니다 저의 몇 가지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만 오디오 일학이라고 환사를 하면 리스크 없이 싸고 좋은 것이 없다 라는 게 저의 현재까지의 저의 판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스크를 감소하면 싸고 좋은 것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실패 없이 성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다 같은 이야기인데 해석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싸고 좋은 것을 찾다가 홈 오디오의 재미를 못 보셨다면 좋은 것을 찾는 습관이 마치 핸드폰 찾듯이 컴퓨터 성능 우수한 걸 고르듯이 이런 방식의 구매 스타일을 좀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컴퓨터 살 때는 그런 방식이 맞고 핸드폰 살 땐 그런 방식이 맞는데 오디오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뭐 그때 주식이나 코인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전혀 다른 관점이 항목마다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껏 실패를 좀 많이 하신 편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조금만 더 하시면 재미를 볼 수 있는 때가 된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제가 저도 그런 상황에서 이거 너무 재미없고 힘들기만 하고 돈만 많이 쓰고 이거 참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오기로다가 더 많이 했고 계속 했거든요 그랬더니 딱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느낌을 저는 좀 받았기 때문에 저도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단계까지는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싸고 좋은 것을 찾는 팁이라는 걸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이러한 이유에서 싸고 좋은 것이 있다 쪽입니다 일반적인 론에선 당연히 저도 없다 쪽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이 됐든 즐거운 물건을 선택하시든 부동산이나 이런 재화를 하시든 또 그 외의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 패턴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고 만들어내서 제품을 판매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일반적인 기준이 당연하지만 그것만이 아닌 새로운 시각을 한번 보게 되면 또 다양한 시각으로 더 넓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야기 남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